1, 2, 3 3, 2, 3 고객님 수아! 고객님 수아! 고객님 수아! 고객님 수아! 고객님 수아! 고객님 수아! 지금은 이번 공연의 마지막 리허설입니다. 너무 떨려요. 너무 떨려요. 슈퍼스타는 인어.. 인어를 입지 않습니까? 대가 바로 보여요. 네, 저 끝에 꼬마.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꼬마 앞에까지 가야될 것 같네요. 각자 마이크를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잘할 것 같은데요? 유지영이 형 지금 완전 긴장해버린 것 같은데? 유지영이 형 지금 완전 긴장해버린 것 같은데? 암치랑ourd 그때 울 수도 있는데 감정도 잖아요. 오늘 갑자기 오나요? 아 아니죠. 아무도 안 말리는데 오지 말라고. 난 너무 먹어. 그래서 제코 쇼킷이 영상 보면 살짝 얼굴 부어있습니다.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 진짜 어떻게 되세요? 저는 항상 감사합니다. 저서는 저거는 아니 저거는 어르신의 야머니 기도 아름다운 괜찮은데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시작합니다. 준비하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한 공연을 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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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준비한 대로만 하면 됩니다. 1, 2, 3 오이구! 파이팅! 이끄죠! 박사 준비! 저는 항상 긴장을 하면 몸에 힘이 쫙 빠져요. 그래서 죽을 것 같아요. 밀접해서 우리의 떨렸다가 괜찮아졌다가 반복하고 있어. 아 나 진짜 완전 아 너무 기대된다 이렇게 마인드 콘텐츠. 너무 기대된다. 와 나 즐거운데? 나 지금 너무 즐거운데? 아버지도 아버지도 천 finer게 안녕하세요 한국사실의 오리야돔 Heart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려노브의 예전 히터 K.B.입니다! 저는 올려노브의 Q.B.9입니다! Q.B.? Q.B. 안녕하세요! 저는 토니토니 모모 리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이크입니다, 하지만 귀엽지 않은 미루입니다! 저는 올려노브의 부르부르 준지입니다! 저는 올려노브의 모테모테 유장입니다! 지민 주장에 패 curly 그리고 선수의 모테모테 유장입니다! 동현 ogóle 강연 pool! 올려노브와 함께! 까지 마무리하 desaf anos 2001 minimum Selmabas 미컨!!!! Does dia have participation? 최상 wings 첫 번째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상당히 재밌네요. 근데 생각보다 들어가지는 저는 긴장이 별로 안 했거든요. 들어가서 노래를 하는 순간 딱 긴장이 되더라고요. 잘하고 싶으니까. 무대를 보시면 계속 웃고 있어요. 들어가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오랜만에 많은 라이언 분들 앞에 사니까 웃음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라이언 챕편도 미나상이 너무 잘해주셔서 호응도 되게 잘해주시고 그리고 이거 펜라이트?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도 중간에 힘이 나오죠. 정말 즐거워요. 화이트 가셔볼도 너무 화이트. 더욱 큰 가슴이 세, 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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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감동적이네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나 안 울컥한다. 울컥했는데 용수보가 아니었어. 나 안 울었어. 내가 봤을 땐 주중에서 살짝 울컥했어. 아주 울컥했어. 다들 그랬어. 다들 울컥은 했죠. 처음에. 처음 들어갈 때 좀 울컥하네. 제일 처음에 엔젤 딱 노래 나오네. 아 그래? 나는 한 명씩 막 쳐다봤어. 근데 딱 같은 마음인 것 같더라고. 이게 올라오는 게. 막 머쓱하게 막 웃었어. 이렇게 큰 무대인데 실수 없이 그런 사랑도 갖고 싶었어요. 다행이에요. 욕 같다네. 그리고 많이 진짜로 응원해주셔가지고 응원공도 그렇고 박수도 계속 많이 쳐주셔서 저희가 더 힘내서 했지 않나요. 약간 좀 걱정이 많이 됐는데 생각보다 덜 떨리고 같이 그냥 노는 느낌으로 왔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2부가 또 남은 기댄게요. 2부에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가 감바리 봤어요. 감바리! 우리 모두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저희는 2부 준비해봐요. 이쿠조! 안녕! 이쿠조! 안녕! 안녕!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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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 네? 아니... 규벤또! 규벤또! 응. 파프리카다. 오, 준지! 어때요? 잘 찍었어요? 오! 팬분들께 보내줘야 돼요. 그래요? 오, 괜찮네요. 실제로 보기엔 괜찮아요. 지금 볼 보니까 진짜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오, 마이 치고는 표정이 지금 죽어간대. 오, 마이 표정 다시! 뭐야? 입만점으로 가진 거냐? 저는 보스가 마음에 들어요. 저는... 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1부보다 완벽해지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회하지 않고... 다 즐깁시다. 빨리 하다 봐! 파이팅! 그쵸? 네, 마지막 무대. 어떠십니까? 후회없는 무대를 하겠습니다. 웃어버리겠습니다. 마지막 무대 부정하겠습니다. 이제 무대를 해보셔겠습니다. 다음 무대 부정하겠습니다. 성공!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행복한 점심입니다. 선우자 슬슬 좋아하라, 더 컴퓨터! 그리고 일부분들도 되게 호응을 잘 해주셨는데 일부분들께서 더 큰 호응을 내주셔가지고 저희가 힘이 또 나네요. 어떤 힘까지 나서 짜서 하다 보니까 오늘은 무대 끝나고 쓰러져서 그 다음날 이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 좀 진짜 재밌겠다. 기다렸다. 그래요? 마지막. 잘 해볼게요. 이거 잘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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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너무 안 지워요.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아 나 누굴 음악을 우는데 방금 울 뻔했어 진짜 그래서 용수가 처음에 안 울었으면 좋겠어 용수가 처음에 오니까 우리가 눈물이 쏙 들어가잖아 너무 귀여워 근데 약간 웃기게 울긴 했잖아 라이브 홀 끝났습니다 드디어 1, 2부 아 진짜 너무 아쉽다 타임리프 부를 때 진짜 너무 아쉽더라 타임리프가 고기 한 12분 정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고알루트로 열심히 준비한 만큼 팬분들도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추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어서 우리가 2년 전에 미리 얘기해 주셨을 텐데 이렇게 늦게 와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진짜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하셔서 저희가 너무 힘이 돼가지고 용수 놀고 다들 그리고 멤버분들 그리고 우리 스태프분들이 너무 고생해 주셔서 너무 잘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무사히 맞힐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눈물 미루상 네 한마디 근데 제가 얻었던 이유가 팬분들 얼굴을 계속 쳐다봤었어요 A, B, C 그냥 모두 쳐다보니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진짜 감동이었고 앞으로 저희가 더 좋은 모습으로 좋은 추억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눈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에게 좋은 추억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뭐 또 이해하고 있는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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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올려놓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かげ사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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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